올라가더라고요. 카리스마 넘치던 그녀도 민호 씨 미모에 놓는 걸까요? 민호 씨 정말 잘생겼어요. 시크하시고 도도하다. 안 웃으시고 차가워도 원래 성격이 그러시니까 오해하지 말라.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저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저랑 있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웃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했죠. 네 감사했을 것 같아요. 국내외를 막론하고 10년간 열심히 달려온 샤이니 10주년 팬미팅을 가졌는데요. 많은 말 필요 없이 수많은 힌트곡만으로도 팬들과 호흡하기에 충분했습니다. 10주년이 제일 직점에서 나의 최애곡을 뽑아본다면 저는 눈안 너무 예뻐.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눈안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운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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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 삼박자가 다 제 취향과 좀 잘 맞아가지고 유독 오래 고민하던 온유 씨 온유 씨는요? 되게 열심히 생각하고 손을 다 뻗어도 온유 씨는요? 되게 열심히 생각하고 손을 다 뻗어도 온 힘을 다해 뻗어도 못하지 않아 가까워진 재현이라는 노래인데요. 노래 가사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. 익숙함이 준 당연함 속에 우리 사랑은 야윈달처럼 희미해져 이 노래는 팬미팅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. 우리의 안녕 익숙함이 준 당연함 속에 4명의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클라이막스 희미해 아직도 난 꿈을 꿔 짙은 어둠이 던친 후에 선물처럼 등장한 그리웠던 얼굴 마지막 무대는 샤이니의 완전체가 장식했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원에 도덕할 수 있도록 또다시 시작점에 선 샤이니 네 순간